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괴 김정은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공산전체주의 세력들과 또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년 청소는 그야말로 북괴 김정은 김여정에게 수석대변인 역할을 잘했던 정북주의 정당 또한 친중정당인 공산전체주의 세력인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들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강력 반중 매체인 에포크 타임즈가 경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 초비상 중국과 북한 핵심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내년 한국 총선 초비상 중국 내년 4월 반윤 공작 반중 매체 에포크 타임즈 세미나에서 이지영 교수 공개 경고 공산당 초환전 전략 북 국내 자파와 연대해 여론 조작 반윤 공작으로 윤 정권 무력화 한미일 연합 붕괴 목적 국내 조선족 중국인 유학생 동원 온라인 조작 노릴 듯 중국의 타국 선거 개입 사례 대국민 홍보 등 적극 대처 필요 내년 총선에 앞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국내 좌파 진영과 연합해 반윤석열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공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집단과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펼쳐왔던 통일 전선 공작을 토대로 한 예측입니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 초비상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년 총선 맞춰 북한 국내 좌파와 연합해 정치전 펼칠 것 서울 여의도 FKI 전경련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 반공 중화권 매체 에포크 타임즈 국내 창간 20주년 기념식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지영 개명대 교수는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초한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내년 총선에 맞추어 정치전을 펼칠 수 있다고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핵심 사항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의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패권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검다리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미국 패배를 목표로 한 중국 공산당이 볼 때 한국을 친중국가로 만들면 한미, 미일 동맹과 한미일 연합 모두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기적 목표로 우리나라에서 초한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역설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목표를 갖고 내년 총선에 앞서 북한 국내 좌파 진영과 직간접적으로 연합해 통일전선 구축을 한 이후 여러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것이라는 게 이지영 교수의 경고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이들의 동조와는 좌파에 윤석열 정부 공격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다방면에서 펼쳐졌으며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개인과 정권 비방, 가짜뉴스 유포, 루머 유포, 국내 좌파 진영의 반윤석열 정부 투쟁,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 경제 파탄설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 등 지속적 부각, 강력 사건, 사고를 이슈화해 민심, 동료, 유도, 국내에서의 강렬을 시작으로 해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이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모두 윤석열 탓, 여론 조성, 윤 대통령 탄핵 주장도 같은 맥락, 두 번째 핵심 사항, 두 번째 공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진행했던 공작의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행해 왔던 여론전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국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강력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슈화해서 민심, 동료를 유도하며 그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여론 선동을 시작하고 여기다 경제 위기나 정책 실패도 모두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이 위심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여기에 더해 외곽 지원 차원에서 대중국 위전도가 높은 원자재 즉 요소수나 질소 같은 것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실시해 한국 경제는 물론 민심까지 혼란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지영 교수의 경거입니다. 세 번째 핵심 사항, 세 번째 공격은 바로 이 부정선거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내 거주 조선족들이나 중국인 유학생 등을 선거에 동원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들에게 선거권이 없어도 포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론을 조성 선거, 운동, 동원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공격이 반복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내년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친미 반중 기저, 윤석열 정부 조기 레임덕 초래하는 게 중국 공산당 목표 중국 공산당은 내년 총선 개입을 통해 반중 친미 기저가 명확한 윤석열 정부를 레임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이 이지영 교수의 지적입니다. 이 교수는 근본적인 대응 방안으로 국가정보원의 방첩, 국내 정보, 수사권 복원과 초한전 같은 중국 통일 전선 공작을 막을 법률 제정을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이런 대응 방안은 현재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차선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 때 외부 세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완 강화, 온라인 여론조작 증거 차단에 국민들에게 폭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여론조작 증거 차단에 공개, 중국 공산당의 해외 선전 개입 사례, 대국민 홍보 등을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등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도 종종 강력 반중 매체인 에포크 타임즈의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만 에포크 타임즈가 어떤 것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언론사가 바로 미국에 있는 에포크 타임즈 아닙니까? 또 한국에 있는 에포크 타임즈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내년도 총선, 저런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개입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며 내년도 반드시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 선거에서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